날도 점점 더워지고 창문 열고 지내야 하는데 먼지가 너무 쌓여서 물티슈로 닦으려니 부정물 자국도 생기고 잘 닦이지 않아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나이 때려쳐 그럴 땐 베이킹소다를 대충 뿌려주고 소를 사용해 문질러봐 베이킹소다가 먼지를 흡착하여 가루가 까맣게 변했지 이제 청소기로 마무리해주면 청소 끝 세상 쉽네요 어때 차이 나지 밥도 비벼 먹겠네 베이킹소다도 행사 진행 중이니까 구경하러 오려무나 우와